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는 총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언행에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주권재민이라는 이 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해찬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될 말에 대해서 유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전날에는 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막말주의보를 내린 바 있습니다.